이 느낌 이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굉장히 깔끔하게 붙었습니다 이런 라인들 앞면입니다 이 라인들 앞면입니다 이 라인들 밑판이 제일 쉬워요 왜냐면 엄청 이렇게 단단하고 밑판이 크죠? 뿅뿅뿅 이런 디테일을 진짜 봐야되는데 보이십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보면은 지금 글린트에서 나오는 3M 필름을 붙여봤어요 요런 식으로 카메라가 바뀌었습니다 짜잔 요 부분이 참 좋아요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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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흰지 부분까지도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2M 필름